서산 대산항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선사 화주초청 설명회가 서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.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환황의 건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 중인 대산항을 널리 알리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설명회에는 SITC와 고려해운 등 7개 선사, 삼성토탈 등 12개 화주, 도선사협회 및 해운대리점, 행정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전국의 선사와 화주들에게 대산항 현황과 개발계획, 산업단지 등 항만 인프라, 항만 활성화 시책, 대산항 국가부두 운영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대산항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과 참석자들이 대산항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선사와 화주 등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해운경기 침체에도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산항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서산시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선사 화주초청 설명회를 3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. 국제포럼, 해외포트세일즈, 기업체 방문, 항만 선박 체험교실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일 계획입니다.